자 이제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또는 비교 연산자 라고도 하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제어문 배울 건데 거기서 어떤 걸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죠 크기를 비교하는 연산자 4개가 있어요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이런 equal이 더 들어간 게 있고요 주의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관계 연산자의 결과는 참이면 1 거짓이면 0이 나온다는 겁니다 참이면 1 거짓이면 0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3이 2보다 큽니까 참이잖아요 1이 나와요 자 이게 큽니까 거짓이잖아요 거짓이니까 0이 나오고요 특이하게 숫자만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자 상수들도 문자 리터럴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도 비교가 됩니다 뭐 잘 알겠지만 소문자에 아스키 코드가 97이고요 대문자에는 65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를 가지고 비교를 해요 얘가 97이고 얘가 65이기 때문에 참이 돼서 1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 문자들도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이제 문자열 비교를 하면 뭐 특별한 함수를 써야 되는데 어쨌든 문자들은 이렇게 아스키 코드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제 정렬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만 가능하긴 하지만 관계 연산자를 보면 뭐 지금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2가 크잖아요 참일 땐 1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참이고요 거짓이니까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이니까 0이 나오고 a는 10이고 b는 20인데 10이 20보다 크냐 거짓이죠 a는 65 얘는 66입니다 거짓이죠 여기 지금 대문자 a는 65 대문자 b는 66이고요 소문자 a는 97입니다 대문자 소문자 a 65 97 정도는 외워 두세요 그러면 쭉 이제 알파벳 순으로 증가하니까 아는 아스키 코드를 알고 있는 거죠 이거 거짓이죠 그러니까 0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들은 비교를 하고 해서 참이면 1이 거짓이면 0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우선순위를 보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보다 그 밑에 밑에 이제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되네요 바로 이어서 배울 equal equal lot equal 연산자보다는 우선순위가 조금 높습니다 equal equal lot equal 연산자는 뭐냐면 같은지를 비교하는 게 equal equal이에요 보통 우리 수학에서는 equal이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랑 같이 이런 건데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equal을 두 번 써야지 같은지 비교하는 겁니다 3이 2랑 같습니까 라고 할 때는 equal equal을 이렇게 두 번 쓰는 거에요 거짓이기 때문에 결과 역시 0이 나옵니다 참이면 결과가 1이 나오고요 5가 5랑 같습니까 당연히 같고요 자 x가 5에요 x가 5랑 같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참이기 때문에 결과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um이 1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num equal equal 1이라고 써야 돼요 이제 이게 참이면 이걸 실행해주세요 이런 이제 문장인데 실수로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합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num equal 1 이렇게 수학에서 이제 습관이 있어서 num이 1입니까 이렇게 묻는 건데요 이건 절대로 묻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1을 num에다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1을 num에다 넣어라 그래서 자 num의 값이랑 이 부분의 조건을 비교하는데 num이 1이 됐잖아요 그럼 1은 참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식은 무조건 참이 됩니다 num이 1일 때만 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num이 1일 때만 참여해야 된다 라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num equal equal 1 비교할 때는 equal 2번 쓴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논리적인 오류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컴파일러가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비교할 때는 equal equal을 두 번 쓴다 자 같이 아는지를 비교할 때는 not equal을 써요 프로그래머 언어에서 not은 느낌표는 not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3이 5랑 같지 않냐 라고 부르니까 같지 않으니까 참이죠 그래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x가 5였는데 x not equal 5라고 하면 5인데 5가 아니냐고 묻는 거니까 거짓에서 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num 다음 주에 있는 예제인데요 num이 1이 아니면 여성이라고 출력을 해야 되죠 num이 1이 아니면 여성이라고 출력을 하는 그런 조건문을 쓸 때 이렇게 not equal 이렇게 쓰게 되면 됩니다 자 한경선자도 보겠습니다 1이랑 2가 같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다가 하나만 쓰면 에러나요 왜냐하면 상수에다가 변수의 값을 어떤 리터럴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었죠 반드시 equal equal 두 번 써야 돼요 거짓이니까 0이 나오고요 1이랑 2가 다릅니까 다르죠 참이니까 1이 나오고요 a가 10이고 b가 20입니다 같습니까 다르니까 0이 나오고요 다릅니까 참이니까 1이 나오고요 a가 10입니까 10이니까 1이 나오네요 a랑 c가 같습니까 c도 10이네요 같으니까 1이 나오네요 참이니까 a랑 c랑 이건 뭡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a랑 c가 같은지를 비교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c를 a에 넣으세요라는 거예요 c를 a에. 10을 a에 넣죠 그래서 그 출력하니까 당연히 a의 값이 10이 나오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게 되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에다가 1을 넣으세요라는 거예요 1이 출력이 됐고요 a에다 0을 넣으세요 그 a를 0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교를 할 때 두 개가 같으냐 비교할 때는 equal equal 다르냐 비교할 때는 not equal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절대로 이 두 개가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얘는 비교하는 거고 얘는 대입하는 겁니다 c를 a에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